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비교해 싼 비용으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국내 첫 펀드 슈퍼마켓이 내일 문을 엽니다. 오늘 펀드 온라인 코리아는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를 공개하고 내일부터 펀드 슈퍼마켓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희망자는 우리은행과 우체국에 전국 3,700개 지점에서 펀드 슈퍼마켓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는 온라인을 통해 모두 52개 자산운용사에 약 900개 펀드를 판매할 예정이며 점차 판매하는 펀드 종류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에서 펀드를 가입하면 선취수수료가 무료이며 후취수수료와 판매 보수도 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